옛 39사단 터가 중금속과 기름으로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오늘 견본주택이 문을 열었습니다. 분양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전문가들은 오염부지에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신은정 기자입니다. 옛 39사단 터에 들어설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창원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란 평판답게 침체된 부동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토양뿐 아니라 지하수까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자 차분하게 관망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전체 6천 세대의 절반 정도인 약 2천8백 세대. 토양환경평가에선 오염된 부지가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올 하반기 2차 분양이 문제입니다.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검출된 터로 건설사 측은 올해 안에 정화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한철터 등 비슷한 사례를 봤을 때 토양정화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토양환경평가 방법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토양오염이 확인된 이상 명확하고 투명한 정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